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시죠. 이제 추가적인 제가 주문을 했더만은 또 제약회의님이 이 엑셀 자료 분석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그냥 두 눈으로 확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핫바지들입니다. 핫바지들. 그래서 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윤 핫바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뭡니까? 선거 사기시력들을 모르모토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핫바지들. 국민의힌도 그냥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공하는 자료도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제약회의님이 제가 요구를 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이건 선거가 아니고 2023년 4월 5일 울산교육관 보궐선거 선관위 주도 사전특표 조작입니다. 차이집 후보별 차이집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에는 다섯 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국 천창수 플러스 11.6 김지용 마이너스 11.6 이 천창수 후보가 작년 12월에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노옥희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젊은 날에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인간으로 활동하셨고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건 뭐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김지용 후보한테서 11.6%를 훔쳐 가지고 천창수 한 개 더해 준 겁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산으로 통해 가지고 천창수 한 개 플러스 11.6%를 더해 준 거죠. 총 조작규모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23.2%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만일에 울산 중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3.2표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누굴 당선하기 쉬게 해서 천창수 볼 당선시키겠어. 이건 뭐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조작 그 자체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8.1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 천창수 플러스 8.1입니다. 총 조작규모는 16.2%입니다. 울산 남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2%만큼 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천창수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직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조선 선관위는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울산광역시 동구는 김주홍 마이너스 7.1% 천창수 플러스 7.1%입니다. 김주홍한테서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전투표자 수의 7.1%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같은 수만큼을 천창수 함께 전산조작을 통해서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 총 조작규모는 14.2%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 그냥 투표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게임 숫자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울산 북구 울산 북구는 김주홍 후보에서 마이너스 11.7% 천창수 플러스 11.7%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4%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북구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23.4%의 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천창수 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겁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도와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관위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이게 언제 발생한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발생했지만 아무도 뭡니까 이야기하자고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x입니다. x. 윤 대통령은 x입니다. x.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호구로 본 겁니다. 그냥 핫바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동업자 정도로 본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선거 이후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기록이 갱신될 겁니다. 2023 총선은 역대 사상 또 한 분의 기록을 갱신하겠죠. 왜 핫바지들에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죠. 행복수호신임이 계속 대선후보 경선인데 여러분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러나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땐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창수부는 8.0 김중호는 마이너스 8.5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구하게 되면 9.9%를 훔쳐 가지고 9.9%를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레베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 이거는 작품이고 여러분 선거에서 만들어진 숫자는 자연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작위수 천방지축 숫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좌우대칭에 정확하게 좌우의 여러분들의 차이값 크기가 같은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도 있죠.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국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지금 더블당이 여러분 기고만장한 것도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악당해도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역한 거죠. 협력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보고도 입을 담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입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입을 담은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무슨 똑똑하고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들은 와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영혼을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선악 개념이 명확하고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지. 이런 걸 침묵하는데 뭐 똑똑하다 잘생겼다 뭐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개판 개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술이 아니고 이게 조작이 아니고 이게 작품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야기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공직선거가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도 다 입을 담으니까 화끈하게 여러분 다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또다시 기록이 경신될 겁니다. 2023 총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합바지들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총 한 번 안 쏘고 있죠. 그냥 나라가 홀가닥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분류해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있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거소투표가 있고 제외국민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대 당일입니다. 이 중구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천창수 후보는 당일에서 53.8%를 얻은데 사전에선 65.5%를 얻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12% 정도가 부풀려준 겁니다. 꼭 같은 중구의 이런 구민들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당일에서는 53.8%가 65.5%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가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천창수의 천창수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고 가장 차이가 크더라도 3% 정도 오차범위 최대치인 3% 넘어서서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떡으로 만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누구 밑에서 이루는 겁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이 여러분들 수행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남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창수가 당일 투표에서 53%를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61.2% 얻은 겁니다. 한 8% 정도를 좀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천창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천창수 후보가 플러스 10% 내외로 더 많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김지용은 항상 모두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은 항상 적습니다. 한 10% 정도가. 이런 짓을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드는데 국가의 공적기관인 검찰 같은 데 전혀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말씀도 없으시고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똑같습니다. 천창수 후보가 중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53.8% 얻었는데 우편투표에서는 64.9% 11.1% 정도가 더 불렀습니다. 11.1%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김주영 후보는 당일투표의 46.2%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의 35.1%니까 마이너스 11.1% 정도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만큼은 천창수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똑같은 기간이 거소투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천창수는 53.8% 얻었는데 거소투표에서는 59.5%니까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6% 정도 더해준 거네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그냥 다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투표제 빌리기 하고 qr코드 하고 여러분들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약회의님께서 제가 요구를 해서 만들어서 제공한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울산 강력시 교육감 후보를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조작했냐 훨씬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 하신 분이 바로 제약 전문가 kc가 아니고 제약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얼마를 조작했는지 조작값을 딱 찾아냈잖아요. 여기서 조작값이라는 것은 득표수를 후보 사이에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선관위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뭐죠 그냥 문과 출신들이니까 대충 듣고 넘어가겠지만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울산 중구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독질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35장을 뭡니까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와 함께 좌파 교육감 후보에 더해 준 겁니다. 조작값 35%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김중 후보가 빼앗긴 표가 2532표고 2532표를 빼앗고 2532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총조작규모가 5064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약 전문가의 여러분들 분석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권력이 교체된 지 여러분들 1년이 채 안 됐는데 조작값 35%를 사용해 여러분들 권력을 도독질한 겁니다. 울산 교육감 후보에는 지금 당선자인 천창수부는 낙선자입니다. 낙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집어넣어 줘가지고 당선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인데 꼭 같은 짓을 언제 했는가 하니까 2022년 울산 교육감 선거 2018년 울산 교육감 선거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약 전문가가 득표수 조작에 사전특표 득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이때는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조작값이 5% 5% 5% 10% 5%입니다. 김주홍 후보한테 숨친 표가 835표 곱하기 2면 여러분들 총조작규모가 나옵니다. 2018년에는 화끈하게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이게 선거 사기 세력들의 중심에는 특정 노동단체와 교원단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그냥 접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해놓으니까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조작값을 낮추고 2018년 조작을 확 확 끊어야 한 겁니다. 20% 그때는 구정열과 김석기 후보 두 사람 함께 여러분들 20% 적용해가지고 울산 중구에서 2216표를 훔친 거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모두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약 전문가와 같은 그런 걸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다 사행감입니다. 국민들을 뭐죠 표를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다 이런 만들고 그렇게 표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란제를 다 이렇게 묶고 가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 파입니다. 파이. 대선 때 왜 선거 조작을 안 했을까요 대선 때 선거 조작을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는 240만 표 정도를 조작했다고 120만 표를 훔치고 120만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됐으니까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그냥 민주시민이 아니고 그냥 민주노예입니다. 민주노예. 자식들하고 민주노예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참전권이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정해준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무슨 국뽕이 어떻고 무슨 방산이 어떻고 다 그 소리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리자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